주지마. 너. 너 경선이 안 사랑해? 아직. 너. 너 베스트 맘에 대한 거. 아니야. 사랑이라는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. 알았어. 사랑이라는 단어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좋아합니까? 조금. 조금. 사랑은 아니야. 베스트 맘에 대해 자격이 안 돼 있어. 부족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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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잊지 마세요. 부족했네. 알았어. 저희 멤버들이랑 5년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경선이는 글쎄 5년 뒤에 그때 확인해 볼까요?